해남군은 행복한 노년의 첫걸음이 되는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과 치매 관리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 활동을 강화합니다. 해남군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모든 국민들의 치매 선별검사를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1만 명씩 선별검사를 실시해 내년까지 전체 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월 3만 원 이내에서 치매 관리비를 지원하며 관련 물품을 제공하는 한편 치매 환자 심터와 가족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